주 나를 부를 때 본향으로 갈 때 찬란한 그 집에 문 앞에 섰을 때 날 맞아 주실 줄 그 품에 앉을 때 슬픔은 변하여 찬양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자라였다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다시 한번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자라였다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 자라였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어느 누가 막을일까 어느 누가 막을일까 죽음인들 막을일까 죽음인들 막을일까 죽음인들 막을일까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어느 누가 어느 누가 막을일까 죽음인들 막을일까 죽음인들 막을일까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을일까 죽음인들 막을일까 마지막으로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그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앞에 설 때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주님 여러분에게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리